cnc 기계용 제로게이지 제로게이지 상당히 멋있게 잘나오는 케이스에 묵직하니 묵직해 묵직하고 이렇게 돌려서 맞추기도 하고 cnc 기계의 공구 비트가 딱 닿았을 때 보통 우리 목재에 이렇게 닿으면 눈으로 눈으로 아 지금 이게 표면에 닿았는가 안 닿았는가 이렇게 체크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찍게 되면 이게 만약에 우리 목재에다가 비트가 이렇게 찍어 버리게 되면 이게 깊이가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또 감을 잡을 수 없죠 깊이가 제로면에서 들어가야 되는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정 게이지 단차도 있고 딱 얘는 또 이렇게 누르면 쑥쑥 공구가 망가질 정도의 힘은 아니다 좀 묵직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묵직하고 자연스럽게 싸악 이 한눈꿈이 0.01mm 눌러서 딱 이정도에서 제로 닿았다 하면은 이제 리미트를 딱 잡고 기계를 가공을 시키면 되는 거겠죠 잘생겼어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쑥 와 쑥